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수 황영웅씨의 신작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황영웅씨가 드디어 영화같은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. 이번에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화려하고 감동적인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. 황영웅씨의 음악과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영상미는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줍니다. 특히 이번 뮤직비디오는 황영웅씨의 깊은 감성과 연기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그는 노래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 속에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였습니다. 이를 통해 팬들은 그의 다재다능한 매력에 더욱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. 뮤직비디오에서 황영웅씨는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각 장면마다 새로운 매력을 발산합니다. 그의 표정과 몸짓은 곡의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을 보는 듯한 몰입감을 줍니다. 이번 뮤직비디오 공개로 황영웅씨의 음악적 재능과 예술적 감각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. 팬들은 이 뮤직비디오를 통해 황영웅씨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그의 음악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도 황영웅씨의 영화같은 뮤직비디오를 꼭 감상해보세요. 그의 음악과 영상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감동을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번 뮤직비디오를 통해 황영웅씨의 뛰어난 예술적 감각과 감성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